이거 원래 길 아니잖아 맞지? 기차로 가면 삐삐삐 거리나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인후의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반대편도 할 수 있거든. 이게 맞는 것 같아. 이게 최대 노력이야. 이제 다 한 번에 다시. 르브드가 잘 못한다. 일단도 르브드가 잘 못한다. 미친 덕분에 1번에 달라고 말했지. 기차 킬 레인 지금 이거 올라오면 반대쪽도 가진다고? 실화야? 어? 무서워 기차 다이면 날라가 아 기차가 2대구나 기차가 2대네 기차가 2대네 아 이거 bbm 무시 안돼 도비엄마 낚시하지마 이제 여깄다 차를 돌려서 기차를 타보자 차가 어떻게 돌리냐 기차가 안올때 차 돌려야하니 아 잠깐만 이거 차 돌려야하는데 차가 어떻게 돌리지 어? 질퍽 으어어 기차를 타긴 탔는데 어 타긴 탔어 얘들아 같이 어 타긴 탔는데 잠깐만 앞으로 기차 앞으로 좀 타자 잠시만 야 타졌어 타졌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일단 좀 아깝게 타졌어 맞지 얘들아 와 유하네 나와라 아니 근데 왜 아무도 못해 이거를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같이 좀 하자니까 다같이 기차 타야지 나 혼자 이동한건데 엄청난 컴퓨터를 좀 지나가 기차 아 대가리를 쓰면 되겠네 이거를 아사리 아사리 형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차 돌려가지고 뒤로 가자 그리고 삐삐삐거리는거 존나 귀찮다 맞지 얘들아 아 삐삐삐거리는거 존나 귀찮아 아 제발 아 요즘에서는 삐삐삐거리는거 맞지 얘들아 아하 아하 다모님도 지금 존나 섬세하고 내가 지금 건들면 저 바울 빠져 저거 같이 갑시다잉 다모님도 지금 존나 섬세하고 안밀께요 다모님도 힘들게 오셨는데 밀면 안되면 개빡돌아 다모님도 나한테 욕할수도 있어 진짜 가서 stood 쇼 쟤 밀어보니까 얘들아 얘들아 쟤 밀어보니까 다모님도 밀어보니까 얘들아 다모님도 빡치게 밀어보니까 여기서 아 다모가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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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오지마 야!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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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침착해 침착해 밀지마 알았어 나도 안 밀게 야 뒤로 오지마 천천히 가자고 자 앞으로 다모가 천천히 앞으로 야 뒤로 오지마 다모가 기차 언제 탈거야? 지난만 다모가 간다 삐삐삐거렸어 쟤 그렇게 그는 갔다 이제 내가 도전한다 기차 탈 준비하자 이제 선전한다 사돌리 으으으ㅇㅇ우 LinkedIn 난다! 자 일단은 vier트로는 6초 타ал 여기와지거든 차 돌리고 마치 삐비비 안거려. 삐비비 안거리니까 여기서 딱 기어오는게 기차 중앙으로 타면 안 되지 않나? 야 와! 들어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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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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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? 여기 와지거든? 여기다 중앙으로 대기했다가 가자! 가자! 1 2 2 2 3